인천공항 짜잔 여기는 간사이 공항이에요 뽀로로 저기 보세요 마리오 아저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 뽀로로 우와 모자에도 눈이 달려있어요 그리고 대형 피카츄가 이렇게 있네요 안녕 피카츄 피카피 이러지 말고 빨리 포켓몬 센터로 떠나요 와 저기있다 저기 와 진짜 포켓몬 센터네요 와 신난다 자 여기 드디어 포켓몬 센터에 도착했어요 와 여기 입구에 보니까 루나하라가 우리를 반겨주고 있네요 친구들 거대한 루나하라를 보니까 정말 신기했어요 온톡 포켓몬 천국이겠죠 가까이서 루나하라를 보니 정말 멋있네요 피카츄는 어딨지? 피카피 어 저기있다 피카츄 안녕 피카피 반가워요 피카피 피카츄를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반가워요 그리고 밑에는 포공금도 보이고 따락해도 보이고 우와 반갑다 냐옹 어 냐옹아 안녕 재미있게 구경해라 냐옹 그래 냐옹아 빠이빠이 어 여기에는 폭신폭신한 포켓몰이 있구요 그리고 다양한 옷을 입은 피카츄가 있어요 피카츄 너 진짜 멋있다 피카피 내가 원래 멋있다 피카피 다양한 옷을 입고 있다 피카피 무리공도 보이고 안녕 안녕 그리고 또 우와 이번엔 승무원 피카츄 게다가 기차를 탄 피카츄 영모한 피카츄네요 피카츄 짱이야 나홀빼미도 있고 어 귀여워 귀여워 게다가 레쿠자 인형도 있었어요 이거는 진짜 멋있는데요 레쿠자 반갑다 레쿠자 어 반가워 나도 그리고 야돈도 있어요 야돈 좀 보세요 정말 귀엽지 않아요? 볼을 콱 깨부러주고 싶은데 야돈 친구들 친구들 추석 잘 보네요 야돈 야돈을 뵈고 자면 잠이 진짜 잘 올 것 같아요 그리고 어니북이 우와 어니북이 반가워 너는 나의 로블록스에서 나오는 어니북이 아니냐 맞다 어니북이 와 어니북이 이렇게 보니까 진짜 진짜 반갑고 포켓몬 센터에 와있는 느낌이 팍팍 들었어요 아 여기 지우가 있네요 우와 드디어 왔군요 애니언 네 반가워요 지우 여기에서 재미있게 놀다 가세요 피카츄와 저를 데리고 한국에도 가주셔야 돼요 어 알겠어요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거대 포켓볼이 있었는데요 왠지 일본에 유명한 사람이 요렇게 사인을 해둔 것 같아요 작년에 왔다 갔네요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오 그리고 여기 피카츄 장난감이 있는데요 오 이렇게 만져보니까 안에 딱딱한 공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귀엽고 다양한 피카츄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친구들의 선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를 위해서 말이죠 일단 4개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애니안 것도 하나 사도록 해야겠어요 저도 궁금하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이쪽에는 우와 너무너무 귀여운 핸드폰줄이 들어있어요 안에는 방울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귀여운 꼬부기 안녕 안녕 너무 귀엽다 안녕 그리고 잉어킹 스티커 잉어킹 게임을 진짜 재미있게 했었는데 잉어킹을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우와 그리고 여기에는 포켓몬 카드 이건 새로 나온 것 같아요 선앤문 우와 이거 한번 열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국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5장씩 사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어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1번 포켓몬 카드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리고 다양한 포켓몬 카드가 한 면에 걸려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몇 개를 가져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거 왠지 멋있을 것 같아요 이건 3장 좋아 좋아 궁금해 그 다음 종류별로 하나씩 또 무엇을 가져가볼까요? 어 이 팬텀도 궁금해요 팬텀 그리고 오 이것도 이것도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가져가볼까요? 어 갸라도스까지 그리고 레쿠자도 가져가고 싶은데 어디보자 어 여기있다 레쿠자도 가져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그리고 여기에는 다양한 포켓폴이 모아져있었고요 와 귀여워 귀여워 이거 알로라 액체괴물 만들 때 좋을 것 같아요 이 친구도 데려가야겠어요 반갑다 반가워 귀여워 귀여워 굉장히 길죠? 어 알로라를 대피하는 그런 몬스터죠? 이름이 뭐더라? 까먹었어요 그 다음에 지우와 피카츄도 데려가줘야죠 지우하고 약속을 했으니까요 고마워요 애니안 한국에서 만납시다 친구들 좋아요 좋아요 그럼 지우도 이쪽 안으로 와 귀여운 피카츄와 친구들이 춤을 추고 있어요 음악에 맞춰서 귀엽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비싸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너희는 여기 그냥 있어 안녕 안녕 우와 여기 보세요 로켓단도 있어요 로켓단이랑 야옹이도 있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피카츄 초코칩 쿠키 어 배찌도 들어있어요 어떤 맛일지 궁금하니까 이 친구도 데려가고 우리 친구들의 선물도 준비합시다 그 다음 젓가락 피카츄 젓가락이 예쁜데 이것도 우리 친구들 선물로 고고고 가방이 무거울까봐 가벼운 것밖에 고르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특별한 포켓볼도 한번 가져가볼까요? 음 보라색을 할까 빨간색을 할까 저는 이 특별한 포켓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랑 그 다음 우리 친구들 줄 선물도 하나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챙기도록 할게요 하나 챙기고 두 개 챙기고 여러분 이벤트 기대되지 않나요? 우와 여기 카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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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다 내 이름은 카푸 꼭꼭꼭이야 어 미안해 카푸 꼭꼭꼭 네 이름 기억할게 안녕 안녕 자 이렇게 해서 한국에 가져갈 친구들을 골라봤어요 여기는 이벤트 할 것도 있고 애니아니 돌아가서 어떤 장난감인지 열어보기도 할게요 그리고 저 포켓몬 카드 진짜 기대되는데요 GS 카드도 진짜 진짜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우와 저기 저기 바로 솔가레오가 있어요 우와 솔가레오 진짜 멋있다 우리 친구들 어땠나요? 우리 일본에 와서 포켓몬 센터에 와왔는데요 다양한 포켓몬 친구들도 만나고 정말 신났었어요 내일은 포켓몬 장난감 이벤트 있으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애니안TV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